카페에 뭐 문구가 바뀌었다고? 이거? 한 번 들어오면 너는 절대 떠날 수 없어라는 멘트로 바뀌었네요. 어우 소름이다. 관계자의 출입 금지가 많네. 자, 이번에 우리 게임은 I'm an Observation Duty 6입니다. 이번에 신작으로 또 CCTV 게이밍이 출시가 됐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의 맵을 CCTV를 통해서 아노말리 형상, 이상 현상을 감지하고 그걸 신고하는 공포 게임이죠. 뭐 이제 시리즈도 하도 많이 나오고 많이 플레이해봐서 거의 대부분은 아실텐데 이번에 신작 나와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로 저를 깜짝 놀래킬 것인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맵은 뭐 처음부터 하는 게 좋겠죠? 트레이밍? 트레이밍 해봅시다. 안타깝게도 영어로 정식 발매가 돼서 한국어가 없어요. 잠깐 읽어볼까? 오, 스토리가 있네 이거?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 편집자님이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실 겁니다. 편집자님 욕하지 마시고요. 뭐 안내 메시지는 이전 시리즈들과 동일한 것 같고 이번에는 클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렇게 꾹 오랫동안 눌러서 보고를 하는 거야.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예전에는 보고서 형식으로 약간 뭉뚱그려서 카테고리만 체크하면 됐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상 현상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 전부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곰돌이 있고 옷걸이 두 개 있고 치약 칫솔 하나씩 있고 여기 기차 이거 되게 좋다. 야간 열차인가? 여기 잠자는 곳도 있네. 여기가 카페인 것 같고 안내판, 전자렌지, 잔이 여러 개 있고 네 번째 칸이 열려 있네요. 왼쪽에서부터 네 번째 칸. 어 뭐야 화장실에도 CCTV가 있네? 아 근데 되게 현실 고증 미쳤다. 여기가 운전석이라고 하나요 이거? 기장실? 이렇게가 끝입니다. 뭐 한 번씩 계속 빠르게 볼까요? 근데 어차피 이 CCTV 게임은 죽을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어 여기 문이 원래 열려 있었나요? 어? 오! 오 거봐! 야 눈썰매매 자꾸 영! 야 내가 CCTV 짬바비 얼마인데 야 근데 이거 고치는 소리 약간 무섭다. 콜라 누워있고 샌드위치, 보온병, 캐리어. 콜라가 없었다고? 원래 없었다고? 난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해? 콜라가 원래 없었다고? 요즘 눈에 띄는 변화는 없네요. 한 번 체크해볼까? 콜라 있었지. 거짓 정보로 저를 현혹시키려 들면은 밴먹을 수 있습니다. 밴먹을 수 있습니다. 최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야 너네 눈썰미 미쳤는데? 역시 이런 거는 장작들이랑 같이 해야 재밌지. 아, 갑자기야. 어? 신발 생겼다. 지금 새벽 5시 23분이거든요. 조금 무섭네. 이 야심한 시각에. 이건 뭐 어떡해. 리포트 우클릭 눌러서 우클릭 눌러서 보고서를 올릴 수도 있네. 클릭으로 안 되는 거는 우클릭으로 보고서를 올리면 어너발리팀이 아주 빠르게 처리를 해주는군요 좋습니다 첫 시도인데 나 왜 이렇게 잘하지? 되게 침착했다 그지? 이번에도 틀리면 페널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틀려볼까?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괜히 또 일부러 틀렸다가 못 깨고 그럼 너무 억울하니까 메뉴판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오오오오오 그러네 확실히 여기 있었는데 이 그림자는 또 그대로 있네요 음 어 이거 근데 수정이 되게 빨리 된다 그지? 이전 시리즈들은 보고서 올리면 뭐 세워라 네워라 막 한 시간씩 기다리고 그래야 고쳐줬었는데 지금 뭐 체크만 하면 바로바로 그냥 정강석하네 마너발리팀이 이제 좀 좀 숙련도가 올랐나봐 어? 아이씨 깜짝 아 뭔 소린가 했네 아우 옆에 삼둥이 자고 있었는데 내 비명 소리 깜짝 놀랐어 아우 미안해 삼둥아 놀랬지 아 내가 더 놀랬다 야 와 와 씨 장난하나 진짜 아니 근데 난이도가 이전 시리즈들에 비해서 좀 현저히 쉬워진 것 같지 않아요? 일단 공간 자체가 되게 협소해 그래픽도 좋아지고 색채감도 생겨서 더 그 차이를 잘 파악하게 됐달까 아 첫 스테이지라서 그런 걸 수도 있다 음 나 오늘 이것만 하고 끌건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나머지 스테이지도 다 오늘 쫙 정주행 해야 되나? 어 썩었다 아임한 옵저베이션 듀티가 되게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진짜 더럽고 치사하게 막 짜잘짜잘하게 이거는 모르겠지 이러면서 막 진짜 미미하게 바꿔놓은 그런 건 없어 변화 전과 변화 후의 그 장면을 비교하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들로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억가당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정도의 변화랄까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지만 아임한 옵저베이션 듀티 이는 되게 제작진이 피드백을 잘 받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또 새로운 시도 한답시고 쓰리였나? 거기에선 주인공이 CCTV가 아니라 달로 뛰면서 이상현상을 찾았었잖아 그때 그 시리즈는 완전 개폭망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CCTV로 보면서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을 원했었던 건데 막 발로 뛰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다시 후속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으로 돌아왔죠 플레이스타일이 아 난 그게 진짜 신의 한 소라고 생각해 한 번 새로운 거 시도했다가 망할 수는 있지 그걸 토대로 고집 피우지 않고 다시 예전 플레이로 돌아왔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이리 아니 근데 너무 기가 많이 나는데 이번 것들은 어? 전자렌지가라니 왜? 뭐? 전자렌지가 뭐? 전자렌지가 뭐 어쨌는데 빨리 얘기해 전자렌지가 뭐? 어 그리고 여기 원래 텀블러 있었냐? 이거 뭐지? 어 없었던 게 맞지 전자렌지가 잠깐 움직였었다고? 야 움직여봐 야 안 움직이는데? 그 집중해서 보다 보면 가끔 환각이 보일 때가 있긴 있어 나도 경험해봐서 알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바뀐다면 이쪽에서 제일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뭐 바뀌는 게 없네 카메라 오작동 이게 카메라 오작동이 맞나? 카메라 오작동이 아니라 디스토션 왜곡 왜곡 다이닝카 어 됐다 와 아 좀 긴장했네 일대일서로 침착해야 돼요 당황하지 않고 당황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죠 침착하면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이게 뭐니? 이게 뭐니? 의자가 지금 뽑힌 거야? 응 이제 다시 잘 꽂아뒀고요 누가 의자를 뽑아서 여기 위에다가 올려놨어 그래 좋아 이런 이상현상 꾸준하게 등장해달라고 내 마음에 불안감을 지울 수 있게 말이지 얼마나 좋아 계속 찾으니까 마음이 팍팍해지잖아요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꺼져 너 왜 거기 매달려 있어? 나와 아니 아무리 그 공무원 조끼가 입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말이야 아니 뭐 그걸 이렇게 빼가지고 입든가 어? 옷을 건드리기는 또 좀 죄스러워서 그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로 입어본 거야? 내가 내가 착해 어? 이거 왜 정리정돈돼 있어 아니 건방진 귀신 내가 내가 어질러펴놓은 건 다 이유가 있어서라고 어? 누가 마음대로 정리해놓으래 아 거참 다시 똑바로 눕혀놔 자식이 말이야 귀신 무룩 좋은 의미로 청소하려고 했는데 혼난 썰 푼다 뭐 SNS에 글 올리고 귀신 서러워서 살겠냐? 카페에 뭐 문구가 바뀌었다고? 이거? 너는 절대 떠날 수 없어 한 번 들어오면 너는 절대 떠날 수 없어라는 멘트로 바뀌었네요 어우 성능이다 원래 관계자 외 출입금지였나? 응 Employees Only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맞네 무슨 소리지? 뭐야? 왜 그래 뭐야 뭐야 왜 부금이 나와?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스팀! 스팀! 어? 그래도 부금은 안 끝이네요? 이거 5시 되고 나서부터 지금 부금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긴장감 조성용 부금인가봐요 집중합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야? 어? 잠깐만 어? 고스트? 고스트? 고스트가 맞나?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씨 아 저거 저거 보고를 뭐라고 해야 되지? 침입자? 인트루더가 있었어? 인트루더 어 시체도 있었네 우와 야 이제 뭘 놓쳤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다 대박 나 왜 인트루더를 발견을 못했지? 아 결국엔 막판 다와서 인트루더가 없잖아요 아 이거 그냥 클릭했으면 됐나 사람을? 에헤이 처음부터 다시 앞으로는 그냥 딱 뭔가 이상 현상이 보인다 그러면 클릭부터 절대 보고서 올릴 생각하지마 클릭부터 아 야 진짜 거의 다 했는데 아 근데 뭐 이제 다 외웠잖아 어느 구간이 바뀌는지까지 근데 구체적으로 다 외웠으니까 무난 무난하게 깰 듯 경고창 뜰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때 싹 다 치울까? 아직 초반이라 초반에는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불안하게 왜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나지? 어? 저기요 뭐하세요? 나오세요 어디서 자고 있는 척이야 디질라고 어? 어? 야씨 언어말리팀 전구도 갈아주네 서비스 좋다 뭐라고 써있는 거야? 무슨 내용이야 이게? 저를 잘 까먹어서 검색을 못 했다고? 걱정하지마 우리 편집자가 적어줄 거야 이제 2시야? 아 채팅창이 아니로 도배되는 거 개웃기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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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스팀 여기에서 방구가 자주 발생되네 스컹크 키우나? 옛날에는 스컹크가 진짜 독방구 이런 걸로 유명했었는데 요즘 유튜브에 하도 잡지식들이 많아져가지고 애들이 이런 지식 하나 접하면은 그거 빵구 아니고 액체거든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한다고 그래 너희들 똑똑하니까 좋겠다 우리 장작들은 안 그러겠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진짜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어린 장작분들 자신의 지식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새로운 걸 접했을 때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뭔가 하나 이제 탁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 가장 처음 접한 지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나도 그랬어 나도 어렸을 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지식이면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카페 간판이 바뀌었다고요? 네 박백으로 바뀌었네 또 자식들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야 어! 어느 말리나 보고 있고 우리 착한 장작분들은 이제 유돌이 있게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항상 이제 염두를 해두고 그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그래요 야 나이가 서른다섯이 넘었는데도 내 지식이 가끔 틀릴 때가 있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린 멋진 장작이들 믿고 있겠다고 이번에는 뭐 가툭티는 없네 이번 판에는 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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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이거 터진다 이거 이거 따면 이제 큰일난다 이거 다 터진다 지금 이미 이미 이산화탄소 세고 있거든요 이거 탄산? 탄산 지금 막 세고 있잖아 지금 이거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또 진정제 투여 진정제 투여 조용하다 확률상 카페가 제일 문제가 많이 일어나 저게 뭐지? 아시 그냥 끝까지 지켜볼 걸 그랬나? 좀 궁금한데? 조금 궁금했는데? 아유 너무 빨리 지워버렸는데? 아냐아냐 호기심이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3시 반이잖아 긴장해야지 알려주세요 클릭 안돼요? 모스트 패스엔젤 C 뭐 아노멜리 팀이 알아서 치워줄테니까 신경쓰지 말고 다른 카메라 보고 있읍시다 아니 근데 진짜 롤 안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내가 얘기를 따로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나만 느껴? 자 봐봐 이거 수정할 때 나오는 창 있지? 여기 봐봐 여기 이거 진 가면 같이 생기지 않았어? 롤 원딜 진 가면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지금 글자가 가려져서 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아 자꾸 그렇게 보여 극심한 롤 중독이라고? 근데 그건 맞는 거 같아 방송은 쉬었는데 방송 쉬는 동안 롤은 안 쉬었어 롤은 꼬박꼬박 해서 결국에는 플레 올라갔죠 플레 올라가서 너무 기뻤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에메랄드 등급이 생겼기 때문에 원래 골드였던 애들이 플레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젠장 기분이가 조금 나빠졌어 근데 롤이 진짜 많이 어려운 게임이야 그러다 보니까 롤 잘하는 사람이 프로게이머들 중에서는 진짜 약간 좀 탑급으로 쳐주잖아 예를 들어 페이커님이라던가 플레임님이라던가 플레임님 어! 뭐야! 잠깐만! 어? 이거 두개 두개여서 문젠가? 아닌데? 야 지금 빨리 찾아봐 도대체 어디? 뭐가? 뭐가 쌓였어? 잣된거 같은데 수면방 수면방 어! 카메라가 카메라가 수면방이 안켜져있네 지금 빨리 수면방 가보자 아 여기에서 이상현상이 막 쌓이고 있었구만 옷걸이 검진 근데 총 3개가 쌓여야 이 경고메세지가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뭘까요? 어? 캐리어가 없어졌네 어 나 방금 여기에 뭐 이상한거 본거 같은데 어이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됩니다 수면실 따로 있어요 안내해드려요? 진짜 불편하게 자네 긴장해요 이제 안내 메시지가 한번 떴기 때문에 이제 또 누적이 돼도 경고가 안 뜰겁니다 경고는 딱 한번만 뜨기 때문에 어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막판에 브금 넣어주니까 더 긴장되고 좋네요 몰입감이 있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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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작분들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2틈만에 클리어를 했군요 솔직히 1틈만에 클리어 했었어야 정상인데 제가 크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인편은 마무리가 됐군요 어 근데 확실히 확실히 퀄리티가 많이 올라간 느낌이 들어 그지? 첫 번째 스테이지만 지금 맛보기 식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른 맵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잘 수고하셨습니다 I'm on observation duty 6였습니다 녹화 종료 순간만의 아이돌을 3분동안 더위 Bugle 가위보기 찌개 침물만의 아이돌 5분 동안 더위 Iris